이 자식은 어디가 된다고? 이 자식아! 재수라! 재수라한테 일어나야! 이 자식아! 부끄러워! 빨리 서대로 가야! 도둑한 걸 그들 안고 당연히 너를 잊어버리게 가 눈물 나의 경험 아저씨! 안 살 거면 그냥 가요! 에? 도대체 몇 시간째야? 살 거예요!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? 아까 물어봤잖아요! 15,000원이요! 이게 무슨 15,000원이나 해! 만원하면 되겠구만! 15,000원이나 해! 4,000원! 말씀해 주세요! 잠시, 이거 좀 뺏어 가볼까요? 여글 그리고 왼쪽, 이번 일에서 제빙 미스트 프렌드 미스터만두 너 여자 어디서 지내냐? 쫓아낼 땐 언제고 안 들어오니까 구구구구 야 형 취직했다 취직? 너 지금 어디야? 나 지금 오늘 취해 개과천서 수행하러 가고 있는 중이고 밤에는 생일잔치 간다 만두야 나 네가 없었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는 거 알지? 이 새끼야 어디 취직했는데? 만두야 형 다 왔어 끊어 자식 이거 얼마나 가라 했는데 꽤 오래가네 연아야 너처럼 착한 애 지갑 털어 가서 정말 미안하다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연아야 너처럼 착한 애 지갑 털어가려고 해서 정말 미안하다 부디 행복한 사람 만나서 착한 사람 만나서 부디 행복해라 오케이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전화 한 번 해봐 바쁜가 봐 엄마 그냥 우리끼리 하자 응? 전화 해봐 니들 싸웠어? 아니 아니 오준씨? 오준씨? 꺼줄게요 달레씨 앞에서 사라질게요 사라질게요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에요 연아 연아 연아라는 애가 있는데 죽었어요 자살했대요 몰라서요 몰라서요 형 나랑 죽기는 zero 짓인지 진아 날 좀 뭘 몰라서요 나 좀 뭘 왜 몰라서요 저기 그거 셔틋 다